안녕하세요. 네 지금은 밤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며칠 전부터 세일을 했고 가을이 오고 있어서 제가 필요한 이것저것 제품들을 좀 사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왜 모아놨냐면은 같이 한번 뜯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 켜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 아이섀도우 브러쉬인데요. 제가 이걸 왜 사냐면요. 베이스용 브러쉬가 없더라구요. 거의 다 이렇게 스펀지로 된 조그만 것 밖에 없는데 베이스 아이섀도우로 섀도우를 해주면 되게 잘 펴발리고 오래 좀 지속이 된다고 해서 제가 이 베이스 아이섀도우를 사봤구요. 이거는 500번짜리 속눈썹 뷰러에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마개가 있고요. 이거를 딱 제거하시면 이렇게 간편하게 조금 약간 허접한 느낌은 솔직히 좀 있어요. 근데 휴대하기가 좋구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고무로 딱 되어있고 컬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있어서 32mm라는 컬은 이렇게 32mm. 이거 이 뷰러를 고르실 때는 어떻게 고르셔야 되냐면 32mm, 34mm, 30mm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어요. 근데 이런거는 32mm는 뿌리부터 딱 올려주는 그런 종류구요. 34mm는 또 아찔하게 컬을 딱 이렇게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사면 되실 것 같구요. 저는 휴대하기가 간편하고 좀 자주 갈고 싶어서 산거에요. 그래서 잘 써보도록 할게요. 아이섀도우 약간 살구살구 하면서 베이지스럽잖아요. 그래서 딱 가을 컬러더라구요. 그 에뛰드 하우스에서 베이크드 아이섀도우 팔레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살까 하다가 사실 다 안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헉 했는데 색은 이렇게 살구살구하고 베이지스러운데 너무 예뻐요. 이건 데일리로 딱일 것 같아요. 가을 분위기랑 너무 맞을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아이섀도우를 그냥 한 번만 바르지가 않잖아요. 두 번 색 한번 덧바르기 때문에 색조를 고르실 때 조금 연하다 싶은 거를 사셔야지 성공을 하시지 진하다 싶은 거를 사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너무 이렇게 짙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색도 저는 저희 같은 중년분들이 데일리로 하기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에뛰드에서 올데이 픽스 펜 아이라이너예요. 언니 말로는 지워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찐 갈색이라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전에 샀던 검은색은 미샤구요. 갈색은 에뛰드인데 나중에 한번 지워볼게요. 정말 올데이 픽스인지 저도 궁금하거든요. 일리윤 립앤아이 리무버인데요. 뷰티 어워드에서 좀 화해 뷰티 어워드에서 되게 좋은 성적을 거뒀나봐요. 되게 산뜻한데 좀 촉촉하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거를 샀구요. 올리브영에서 산 거는 바로 이거. 뭐냐면 요새 아하 바하 파하 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각질을 녹이고 모공을 청소하는데 아하 바하 파하가 있어요. 파하는 아하 바하를 단점을 다 보완해서 민감성 피부에 맞는 그런 피지를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피지를 녹이는 성분이 들어있는 거래요. 보니까 브러쉬도 모공청소 브러쉬 한번 뜯어볼까요? 되게 말랑말랑하고요. 슬리퍼처럼 이렇게 손을 끼울 수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손을 끼워서 이 도돌도돌한 부분으로 코를 좀 닦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귀엽고 재미있고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하 성분의 클렌저랑 오일 클렌저랑 잘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메이블린 건데요. 에이지 리와인드 이레이저 라는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컨실러 제품이에요. 그리고 색은 페어. 저는 피부가 노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색으로 샀어요. 노란색 컨실러를 저번에 한번 발라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팩트는 무너짐이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얘는 남아있어요. 컨실러는. 근데 이제 너무 노란 끼면 컨실러는 부분 부분 바르는 거잖아요. 그 무너진 와중에 노란 끼만 툭툭 보이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피부 계열이랑 비슷한 핑크 페어로 구매를 했고요. 네, 똑 해가지고 여기가 스펀지 같은 요렇게 스펀지 같이 생겼고요. 제가 이거를 올리브용에서 바르고 테스터로 바르고 한 8시간, 9시간 있어봤는데 얘는 진짜 제가 너무너무 괜찮아서 이거는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정말 무너짐 없이 색깔 예쁘게 끝까지 갔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에이지 리와인드라는 말처럼 중년 여성들이 요런 코 끼임들 있죠? 코, 요런 팔자, 그리고 이런 잔주름 끼임에도 되게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요 스펀지가 바를 때 어떤 게 좀 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품이 좋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도 샀습니다. 딱 수분 토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닦아내는 토너, 성분이 뭐 수분 외에는 없는 되게 심플한 제품인데 저는 500ml에 9,000 얼마? 9,000 원대로 너무 싸게 잘 사는 제품입니다. 파워 픽싱, 바로 픽서예요. 메이크업 픽서. 중년 분들한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끼는 거는 괜찮은데 왜냐면 닦아내면 되잖아요. 기름 종이로 닦아내면 괜찮은데 끼어요. 그쵸? 그게 문제잖아요. 웃을 때 끼고, 눈주름에 끼고, 입가에 끼고 끼임을 방지할 때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가격대가 거의 2만원에 가까웠거든요. 세일을 아마 얘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딱 산 이유가 이거 바르고 딱 이것만 바르고 한 8시간, 9시간 후에 딱 피부를 봤는데 그대로였어요. 네, 진짜로.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오, 너무 괜찮다. 왜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착 뿌려주면 다른 픽서보다 분사력이 되게 좋고요. 좀 거부감이 적은 제품이었어요. 이것도 품평단 300인의 품평단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제품이래요. 메이크업 할 때 난 왜 무너지지? 나 왜 잘 안 되지? 막 하실 때 이거 쓰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에스테로더 립스틱인데 오렌지라고 하기에는 조금 톤 다운된 오렌지라서 바르면 너무 예뻐요. 데일리로 제가 이런 립스틱을 딱 찾고 있었거든요. 너무 막 여름스럽지 않은데 코랄빛이 돌면서 베이지 끼도 있는 좀 글로시한 누드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좋고 청순 메이크업을 하실 때도 좋고 되게 오묘한 색이에요. 혹시 쌍파라고 좀 아쉽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톤업 선쿠션이에요. SPF 50에다가 PA가 4개나 플러스가 4개나 이렇게 있는 제품인데 선크림은 계속 덧발라 줄 수가 없잖아요. 쿠션팩트만 바르기에는 내가 지금 선 케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너무 좀 불안하잖아요. 광노화가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은 이런 자국이 빨리 재생이 안 되는 이유도 햇볕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분면에서는 무기자차 성분이 아니라서 조금 점수가 낮지만 발림성이라든지 발색이 너무 예뻐요. 핑크톤이라서 백탁현상이 별로 없고 그리고 되게 은은하고 고급지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걸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리고 바를 때 식물나라랑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식물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피부가 되게 엉망인 상태에서 발랐어요. 근데 걔는 그게 뭉치더라고요. 식물나라랑은. 근데 얘는 피부가 엉망인 상태에서 발라도 뭉침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싹 스며들어가지고 그리고 성분이 무기자차 성분은 아니지만 저는 메이크업 효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핑크 톤업 쿠션을 사봤습니다. 톤업 쿠션이 요새 되게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피부와는 관련이 없으실 것 같잖아요. 피부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알코올 솜을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손 같은 거 닦으셔도 음 완전 소주 냄새. 소주 냄새 나거든요. 이걸로 이렇게 핸드폰 수시로 닦으셔서 핸드폰이 여기 피부에 닿거나 손에 닿아서 그 세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핸들 같은 거라든지 귀걸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귀걸이 좀 덧난다 싶으시면 요런 걸로 이렇게 소독 해주시면은 귀도 덧이 안 나고 악세사리 같은 거 귀 뒤에 이렇게 뭐 좀 지저분한 것들 이렇게 닦으셔도 되게 좋거든요. 이게 100개 정도 들어온 건데요. 한 3,000원 정도 했나? 아무튼 인터넷으로 사시면 더 싸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국에서 샀거든요. 실용적인 템인 것 같아요. 정말 무엇보다도 제가 이 언박싱 영상을 찍으면서 기뻤던 거는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시간부터 이걸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너무 꼭꼭 차놨거든요. 이거를 개봉하고 싶은데 모아서 모아서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싶어서 거의 한 열흘을 참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일부터 이 제품을 열심히 신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에도 제 채널에 꼭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